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성상이? 응? 성상이? 뭐가 있을까? 아니.. 거기 올라가고 싶어.. 아이고.. 자리 마련해 줘야겠네, 엄마가 응? 엄마 자리 마련해 줘야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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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티가.. 배티가.. 배티야.. 아..빵상이가 너무 못 애포야.. 빵상아 뭐 재밌는 거 있어? 응? 응? 어구.. 우리 배티.. 우리 배티.. 망상이가 거슬리지 배티네.. 망상이는 같이 있고 싶은데.. 미치겠다.. 미치겠다.. 배티야.. 아 배티가 너무 웃겨.. 응? 짜증나는데.. 거긴 있고 싶고.. 짜증나고.. 애기.. 애기.. 애기 고양이.. 배티.. 배티.. 애기 고양이.. 응? 빵상이니.. 엄마가 자리 마련해 줄게요.. 條.. 결국에는 우리 빵상이가 이겼어요 응?? 빵상이 hart 빵상이.. 오오! 애도 예뻐 네 새끼 황상이 헉! 오모모모! 왕쥬댕이가 왜 이렇게 커? 응? 황상이 왕쥬댕이야 왕쥬댕이 황상이 엄마 임시로 마련해스 헤스 오구 네 새끼 오구 네 새끼 응? 오구 네 새끼 이쁜네 새끼 엄마 알타줘요? 엄마 구름이 안 해줘도 되는데? 황상이? dedicated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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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ivas 스텝 스텝 Production 랩